이곳은 실록이 우거진 천지연 폭포를 애워싸며 절벽 위로 난 작은 산책길에 아늑히 자리한 새끼정공원입니다. 이곳에서는 작품번호 4, 새끼정원이라는 이름의 귤 모양을 한 앙증맞은 의자 작품들이 여러분들을 반깁니다. 새콤달콤한 귤을 반으로 딱 자른 상큼한 이미지를 제주를 상징하는 현무암 의자 위에 생유리를 녹여 붙여 의자를 만들었는데요. 다양한 컬러와 형태의 귤 의자 13개를 만들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을 선물합니다. 새끼정공원이 있는 천지연 폭포의 기암 절벽 주변에는 아열대성 상록수인 단팔수를 비롯해 희귀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 계곡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단팔수가 어우러진 산책길을 따라 다음 작품을 만나러 함께 떠나볼까요? 단팔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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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